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전에도 구라 제거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구라 제거기의 버전은 6.04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06 코드를 달고 신 버전이 출시되었어요 이번 버전에서는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보안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5개의 제거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개발 환경이 이관되고 약간의 유저 인터페이스 수정이 되었어요 아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라 제거기 6.06 다운로드 게시글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혹스 엘리미네이터 6.06 버전을 클릭하여 설치 파일을 받아주시면 돼요 내려받은 압축 파일의 패스워드는 태우수.me이며 이는 다운로드 버튼 아래에도 적혀있습니다 압축 패스워드를 풀고 안에 있는 구라 제거기를 실행시켜서 사용하시면 되죠 구라 제거기는 분명 압도적인 액티브엑스 제거 프로그램입니다만 그런 액티브엑스를 어쩔 수 없이 쓰고 계신 분들에게는 업무용 컴퓨터에서만큼은 사용을 피하셔야겠죠 여기에는 금융,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시는 분들이 해당되어 구라 제거기는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한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 피드백도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배포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료 배포가 종료되기 전에 인증, 다운로드를 마무리하셔야 하죠 물론 배포 자체가 개발사, 개발자의 의지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지만요 배포받을 때 이 점 참고해주시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